야, 연락하지 마 너! 연락하지 마! 안 해! 문자로도 해볼까? 아니야, 안 하는 게 좋겠지? 연락해도 소용없어. 내가 오빠 너 결혼한다고 뻥쳤거든, 도둑이한테. 뭐? 야! 왜 그런 거짓말을 쳐? 아, 몰라!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. 아니, 그냥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것 같길래 갑자기 열받아가지고. 알았어. 지금 전화해서 이실직고 할게.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! 아니야. 한 번 해보자. 뭘? 결혼 한 번 해보자고. 아... 태희야. 오늘... 호구는 안 와? 아, 호구?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던데. 인어가 오징어를 찾고 있다. 좋아. 강호구 투입! 난 와인. 난 와인. 난 와인. 난 와인. 난 와인. 네, 그냥 여행. 우나 한 번 해보자고. 로맨틱 성공적! 우리 또 볼 수 있을까? 글쎄. 갈게. 가자. 바다 보러. 나 결혼하는 남자인데? 그지. 안 되겠지. 미안해. 내가 잠깐. 안 되겠는데 이러면? 결혼하는 남자한테? 안 되지 이러면. 결혼하는 남자한테. 큰일 났다. 너 이제 어떡할래? 안 되겠지. 안 되겠지? making. 안 되겠지. 그니까 이 세상에 나가. 그니까. 이. 이. 그것은.